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국민들이 아닌 영주권,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아주 가까운 예로 그냥 그런 나라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독일처럼 그런 민주주의 역사가 강한 나라만 참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의 그런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관련된 법안이 2005년도에 통과됐더군요. 참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2005년도에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시대 변화를 잘 잊지 못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론조작 선거조작 그다음에 산업스파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2005년이라고 하지만 그때 누가 이런 종류의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룬 한국경제신문의 그런 사슬이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국내 중국인 투표권을 제안하는 게 맞다. 2008년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해당 이런 내용을 아마 통과시킨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똘똘하지 못하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인이 여러분들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면 약탈당하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누가 이런 여러분들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켰는지 제가 참 알고 싶은 생각이 드 는데 오늘 뉴데일리 신문을 여러분 보니까 일면에 가장 톱뉴스가 이 보시니까 조선 내정 간섭 우얀 스카이를 떠올리게 된다. 오만 방잔 싱하이민 추방 검토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당대방 이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의 복속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든 간에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나라의 안일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세대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자기 몫을 잘하면 나라는 절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여기 벌써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창원 간첩단 고교생 하부망을 구축하고 청년학생 총글기 준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의가 대학생들 모임뿐 아니라 고등학생들 모임까지 구축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 사는 것은 낭만이 아니고 항상 적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줄곧 부러짓고 있는 이 선거범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발표한 덕표수를 조작해온 그 선거범죄라는 것은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국헌을 여러분 문란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내부의 적들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간첩을 잡지 않고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냥 고교생 대학생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첩조직이 활용하는 겁니다. 문정부 태양광 비리의 경로 윤석열 공직기강실의 전방위 감찰을 지시했다. 다 해먹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이런들 적폐들 가운데 감방 들어간 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산자부 간부 군산시장 국립대 교수 태양광 비리 250년의 무더기 조사 나라를 이렇게 이런 폐대기를 치고 돈을 해먹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중 사이에 여러분들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승국은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이란 나라는 삼국지를 일찍부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옳고 거름이란 게 없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이득 이 되면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직이나 현직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포습이 돼 있겠습니까. 미인계도 쓸 거고 돈도 집어줄 거고 별짓 을 다할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못 차리면 나라가 골룩 하는데 우리가 좀 거는 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꼭 라면 여러분들 꺼리다 풀어놓은 것과 똑같이 허늘허늘해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전상태의 나라에서 이 간첩단이 이렇게 할부할 정도가 됐으니까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야에 와해된 상태겠는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둑놈들 사권 도둑놈들이라 이야기해도 아무도 도둑놈들이라고 여러분들의 지칭받는 자들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 짓이 있습니까. 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5월 30일 날 선을 보인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득표수 조작이 계속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제야 전문가와 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간해왔던 도둑놈들 1권 총론 2권 3권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4권 4.15 총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구매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선거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 양반들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을 더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여러분들 확산시켜서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6.25 전쟁에 필적 알 정도의 초대형 사건이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7번 공직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한 책들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거짓도 있을 수가 없고 위선도 있을 수가 없고 사기는 여러분 더덕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숫자는 숫자입니다. 숫자의 정언은 과장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고 위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는 숫자가 말하는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